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문은 지역 안보 현안들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케리 장관은 우선 바레인에서 열리는 걸프협력위원회 소속 6개국 장관급 회담에 참석해 이라크와 시리안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순방에 앞서 국제연합군이 ISIL과의 전투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 참석자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벨기에와 지난해 프랑스 연쇄 테러에 따른 테러 대응 방안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도발 행위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다른 나라 업체들의 달러화 거래에 대해 이란에 미국 금융기관 접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가 우선 해제되겠지만 현행 제재하에 이란이 미국 은행이나 투자기관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과 달러화 거래를 원하는 업체들은 유럽연합 은행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란이 지금까지 핵합의 조항들은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은 업체들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국민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름과 국가 신분증 번호, 주소, 생일 등이 담겨 있으며 레젭타이베르도완 대통령과 아흐메트 다부토글로 총리에 관한 정보도 포함돼 있습니다. AP 통신은 이번에 유출된 10개의 신분증 번호를 대조 분석한 결과 8건이 실제와 일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 자료가 진본임이 확인될 경우 이는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 유출 사건이 될 전망이며 터키 인구의 상당수가 신원 도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증시에 이어 오늘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 프랑스는 1.9%, 독일 2.3%, 영국도 1.3%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도 일본이 2.4% 떨어진 것을 비롯해 한국은 0.8%, 홍콩도 1.6% 등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지수는 1.5%가 올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의 다우 산업 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어제 0.7%씩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듭되는 국제 유가 하락과 일본 N화 가치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오늘 미국산 원유는 어제보다 21센트 떨어진 배럴당 35달러 49센트에 거래됐으며 런던 시장의 국제 원유 가격도 26센트 하락한 37달러 4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외환 시장에서 N달러 환율은 110.46엔으로 1엔 이상 떨어지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세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오늘 독일 프랑크프루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 성장이 너무 오랜 기간 낮게 이뤄져 많은 나라들에서 그 효과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사회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 도전 과제들로 저성장과 낮은 상품 가격, 각국 정부들에 의한 긴축 재정 가능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오늘 정부군 병사 16명이 아르메니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과 지난 이틀간 전투 과정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투는 아제르바이잔 남부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양측은 밤사이 계속 폭격이 있었다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지만 1994년 양측 간 전쟁이 끝난 뒤 지역 소수민족인 아르메니아 군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D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A 뉴스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거론한 북한의 담화를 일축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고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 외교 당국자가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병진 노선이 북한 내부 안정은 물론 안보와 경제 성장 등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으며 북부 산가는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거론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일축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뒤 강경 일변도의 언행을 쏟아내다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협상을 거론한 데 대해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 지금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고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전략적인 셈법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 무의미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미한 두 나라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미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도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고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입장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이 협상을 언급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북 압박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비핵화 우선이라는 미한 두 나라의 공통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조 대변인은 새 안보리 결의 효과와 관련해선 지난 한 달간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 독자 제재 조치로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공고화되는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등을 비난하면서도 일방적 제재보다는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제도 전복보다 인정과 협조가 출뤄라는 여론이 크게 만들어졌다며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5일 한국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등 서울의 주요 정부기관을 장사정포로 공격하는 가상 동영상을 공개하며 위협을 이어나갔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은 최후 통첩에 불응한다면이라는 제목의 1분 28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북한인민군 전선대 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는 최후 통첩장을 내고 북한 핵심 시설을 겨냥한 한국군의 정밀 타격 훈련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거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직접 합법의 협상이 아닌 여론의 형태를 비룬 간접 합법의 협상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협상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러나 제재 국면에서 앞으로 출구는 협상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이런 위협적 언행은 적어도 미안 합동 군사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협상을 언급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담화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엔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미국이 대화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 동반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신뢰할 만한 협상에 복귀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자세를 오랫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 당국자가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핵 6자 회담에 열려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핵화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나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주재하는 이 관리는 2일 VOA 기자와 만나 비핵화는 북한의 가해지는 위협이 다 사라진 뒤 평양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며 두 목표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관리는 이어 지난 2005년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북한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은 이미 지나간 합의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6자 회담은 앞으로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다룰 때만 회담 참가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및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북한 외교 당국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모든 당사국이 도달한 합의의 기초에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에 거듭 전달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6자 회담 절차를 재개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과 한반도 긴장을 극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미국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멈추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6자 회담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6자 회담은 물론 지난해 제기된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냐는 질문에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는 미국의 태도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요구는 평화협정 체결과 미한연합군사 훈련에 중질하며 이 두 가지 의제를 토론할 의사가 있다면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평양에 초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지난해 말 뉴욕 채널을 통해 미 국무부에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문제를 공식 전달하는 차원이었지만 미국이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란 점을 강조해 없던 일로 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에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N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병진 노선은 북한 내부의 안정은 물론 안보와 경제 성장 등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의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이 병진 노선을 포기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주체로 열린 토론회에서 병진 노선이 삐걱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병진 노선이 내부 결속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최근 도발로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인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재가 심화되면서 군대와 지도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들이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을 방어하기보단 매우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 점을 거론하면서 안보에도 불안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를 전략태세의 약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병진 노선은 경제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량과 생필품을 장마당을 통해 구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매서운 제재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자원을 돌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병진 노선이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북중 외교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이란과 쿠바가 북한을 옹호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병진 노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노력과 제재 등 압박 강화, 억제력 강화 등 세 가지 방법을 추진해 병진 노선을 제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 미한연합군사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고 과거의 모든 행동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밟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국제사회 의무라면서 이 과정을 거친 뒤 2005년 공동성명에 근거해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의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일본에 대한 접근법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견해차가 줄었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은 미한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사안들에 대해 대체로 일치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까지는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망설이고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불신해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상치될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도발 이후 북한, 중국, 일본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견해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강경책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처벌하도록 두 나라가 여러 가지 공동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압박과 포용이 공존했던 자신의 대북 정책을 수정해서 상당히 강력한 접근법으로 전환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국회는 북한인권법도 채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움직임도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은 한중 관계를 손상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원했지만 두 정상 간 첫 통화는 2월 5일에나 이뤄졌고 핫라인 가동도 중국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한국, 일본 간 대북 정책 공조가 강화됐고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두 나라 관계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랫동안 원했던 미, 한일 전략 협력 확대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일 관계는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이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만든 지 올해로 35주년을 맞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이 기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 설립 35주년을 맞아 이 기금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발표했습니다. 공포에서 치유로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고문의 정의에서부터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의 고문 사례와 치유 과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김 모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경제난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하사한 텔레비전을 시장에 내답한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05년에 5개월 반 동안 공안요원 4명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안요원들이 머리와 다리를 발로 차고 뜨겁게 달구어진 쇠막대로 다리를 지지는가 하면 1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감옥으로 이송된 김 씨는 하수도를 통해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하수도의 독성물질에 중독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기 때문에 각종 병균에 오염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몇 달 동안 알아 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건강을 회복한 김 씨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고 이어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악몽에 시달렸고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갇혔을 때 많은 피를 흘린 탓에 빈혈증이 생겼고 심장과 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을 소개받았고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김 씨가 북한에 있을 때 춤추는 것을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치료의 일환으로 춤을 이용했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김 씨가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전문가들은 김 씨에게 몸의 움직임을 통해 분노를 표현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 같은 치료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3살인 김 씨는 마침내 한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고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981년 총회 결의를 통해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고문 피해자들에게 의료치료와 정신과 상담, 사회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세계 630개 기관에 1억 6,8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킹 특사는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5일 한국통일부 천혜성 통일정책실장과 김영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한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 양 측은 면담에서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미국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 채택 등 최근 북한 인권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 속에 국제사회가 인권 차원의 대북 압박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킹 특사는 북한 내 인권 범죄를 수집, 기록할 근거를 마련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달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후 11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해 통일 후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당국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어 나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또는 북한 당국한테 지속적인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대한 경고 등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또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인권법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장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사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정의화 한국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특사의 방안을 계기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당국자들 사이에 대북 압박과 인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특사는 4일 한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측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 그룹 설치 결의 등 최근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킹 특사는 비정부 기구 NGO 관계자들과도 만난 뒤 6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려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북한 식당들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해외 여행 중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얼마 전까지 해외 북한 식당에서 파견 일꾼으로 일했던 제이씨로부터 직접 북한 식당의 실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VOA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이씨가 북한 식당에서 수년간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익명을 전제로 제이씨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이씨는 종업원들이 북한에서보다 더 심한 통제와 강요를 받았고 북한에서 받은 교양과 너무 다른 바깥 세상을 보며 인간답게 사는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가 언제 어느 나라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의 북한 식당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북한 식당에서 일할 때 하루 매상이 어느 정도였고 할당된 목표량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매상은 하루 평균 미화로 1,500달러에서 2,400달러 정도 됐습니다. 저희 임무는 당 자금 보충을 위한 외화벌인데 목표는 1년에 20만 달러를 벌어 바쳐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는데 몇 년 후에는 20만 달러를 초과 수행했습니다. 수입의 기본 원천은 손님 식사비입니다. 또 일부 조국 기념품 판내비도 있습니다. 그럼 종업원들의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접대원들은 생활비로 월 10달러에서 15달러를 현금으로 줍니다. 특별한 경우는 20달러일 때도 있습니다. 대신 파견 기간이 끝나 조국에 소환될 때 현금 2,000달러에서 2,500달러를 줍니다. 귀국한 후에는 TV나 냉동기, 세탁기를 줍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기간은 4년입니다. 식당에 파견되는 종업원들은 어디 소속으로 어떻게 파견되는 겁니까? 파견 인원은 한 식당에 보위원 1명과 접대원 10명에서 20명입니다. 파견 인원들은 모두 같은 소속이 아니라 대외봉사총국, 인민봉사총국, 6.17 무역회사, 옥류관 등 여러 곳에서 파견됩니다. 나와서는 대외봉사총국 소속으로 지실받지만 조국 소환 후에는 다시 배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깥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식당 파견자들은 대부분 평양 출신이라고 하는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이미 다 세상에 널리 공개된 그런 절차입니다. 행선지 결정은 해당 당 조직이 하고 조국에서 발표할 때 알려줍니다. 해외에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물론 고위층도 그런 것을 상상해본 조선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인민은 살 권리, 죽을 권리, 항거할 권리가 없습니다. 식당의 손님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60에서 80%가 남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음식이 기본이고 식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주제국 손님은 돈 있는 대상들만 옵니다. 그래서 남조선 사람들이 식당에 안 오면 식당 운영이 불가피하게 안 됩니다. 해외에 나오면 보고 듣는 게 많으니 생각도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북한 총업원들은 한국 손님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남조선 손님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점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라고 해서 반갑게 대해주고 일련의 대화도 나눕니다. 하지만 반목 지시하는 체제 교양된 후과도 작용하겠지만 저희는 남조선 손님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봅니다. 즉 인간의 의리와 정직함은 뒷전이 있고 오직 돈, 권세 위주로 모든 것을 인식, 처리, 결정하는 사람들이라 진심을 나누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정한 동지에는 결여된 혁명,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는 어려운 사람들로 인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나라가 분열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 식당이 외화버리뿐 아니라 첩보 수집 활동도 한다고 보도했는데 정말로 그런 활동을 합니까? 접대원들에게는 식당 출입 외국인, 특히 남조선 사람, 정계, 재계인들이 주고받는 대화 정형, 동향, 신원 파악 등을 수집,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위원들이 주로 식당 인원들을 감시, 통제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외화버리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과도한 노동과 임금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담당자들이 보고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세상이 나왔지만 우리에게는 눈으로 국한된 바깥 세상만 볼 수 있었습니다. 감시와 통제, 단속은 조국에 있을 때보다 색다른 정신고충이었고 육체적 자유구속도 추가돼 있습니다. 위에서 교양받고 듣는 것과 달리 세상은 이렇게 정반대로 판판 다른데 우리들의 인식에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어찌 다 이런 심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 깊은 마음속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이 과연 언제면 올 수 있을까? 바람이란 가닥 없는 한 갈망 바로 이것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쁘거나 힘든 일은 언제였습니까? 조국에서 가족 친지들에 대한 소식을 받았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힘이 되고 이겨내야겠다는 용기를 얻곤 합니다. 힘든 건 개인사생활이라는 게 없고 다 조직 생활이니 전반이 다 힘듭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관세를 남용하는 비원칙적 요구나 강요 아부와 아첨에 순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정치적 감투를 씌어서 조직적 감시가 되고 그런 대상으로 취급될 때 가장 힘듭니다. 이런 것은 차후 개인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군요. 북한에 있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 외화벌의 식당 파견일을 추천하시고 싶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픈 마음이 없습니다. 맹물에 소금을 찍어먹고 억압받아도 조국 생활이 낫습니다. 그러나 추천해야 한다면 조국의 친지나 이웃 사람들이 정신적 고충을 이겨낼 각오가 있다면 갇힌 우리 세상을 벗어나서 자신의 눈으로 바깥세상을 직접 보고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려 한다면 한번 다녀가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저 바깥세상 사람들처럼 상상 높은 자유와 권리는 못 누려도 자신의 운명개척,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관리하고 책임지는 초보적 자유와 권리만이라도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제이씨와의 서면 인터뷰를 대독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조세 회피 자료가 폭로되면서 각국 정부가 불법 활동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베트남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확인됐다는 소식과 약 3주간의 열전 끝에 미국 대학농구 토너먼트 최강자가 드디어 가려졌다는 소식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파나마 조세 회피 자료 폭로 사태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파나마 최대 법률 회사의 관련 자료가 폭로가 됐고요. 또 여기에 세계 전현직 지도자, 또 유명 은행들의 이름이 들어 있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각국 정부가 관련된 불법 활동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자료에는 1,150만 건의 문건이 포함돼 있고, 비밀문서 단일 폭로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우선 이번 문건이 나온 파나마부터 후한 카를로스 바를라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검은 금융거래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바를라 대통령은 세계 어떤 정부나 수사기관의 지원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고요. 파나마 검찰도 이번 폭로 사태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 정부가 이번 폭로 사태로 제기된 불법 활동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미국 법무부는 이번에 폭로된 자료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미국 금융체계와 관련해서 해외에서의 부패 의혹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고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폭로 보도가 좋은 기사라면서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개인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호주와 스웨덴, 노르웨이 정부 등도 자국 금융기관 등의 역외 활동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자료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번 자료는 파나마의 최대 법률 회사인 모색폰세카에서 40여 년간 작성된 문건 1,150만 건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문건들은 모색폰세카가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 고객 요청에 따라서 파나마는 물론이고 영국용,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역외 지역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페니를 설립해 준 내용 같은 걸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문건에는 세계 21만 5천 개 기업, 그리고 1만 4천 명 개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폭로된 문건들이 조세 피난처에서의 역외 기업 설립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그런 기업을 세우는 거죠? 네, 역외 기업을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건 사실 아닌데요. 합법적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세 피난처란 말 그대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기가 쉽습니다. 영국용, 버진 아일랜드나 파나마, 버뮤다, 케이먼 제도 같은 곳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이런 곳은 기업 유출을 명목으로 세금을 대폭 낮춰주거나 면제해주고, 또 단속이 어려워서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 폭로된 자료가 어마어마한 양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로가 된 것인지 추가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직 제보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 익명의 제보자가 1년쯤 전에 독일 일간지인 G2 도이체 차이퉁에 자료를 제공했는데요. 이 제보자는 신변을 밝히지 않았고, 범죄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금전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1,150만 건의 문건이 포함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단일 언론사가 처리하기는 불가능했고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로 보내졌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 80개국, 400여 언론인들이 참여해서 이 자료를 분석했고요. 1년여 만인 어제 일부가 공개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 자료를 공개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인데요. 앞서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각국 정부들은 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문건을 작성한 파나마의 최대 법률회사 모색폰세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모색폰세카는 누군가 제한적인 해킹으로 문서를 빼갔고,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출된 문서가 진본이라는 점은 확인했는데요. 자신들은 그동안 많은 여괴 기업의 설립을 도왔지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이용됐고, 이번 문서 유출과 폭로에 회사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폭로 사건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을 치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런데 폭로된 자료를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도 나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측근을 통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 조세 피난처로 유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의혹과 추측뿐이라고 부인하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또 러시아의 안정을 겨냥한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 전직관리와 중앙정보부 출신 인물들이 이번 자료 폭로를 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매형이 모색폰세카를 통해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중국 정부의 반응도 나왔나요? 네,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인터넷에 오른 관련 뉴스와 글을 삭제하고, 관련 검색어도 차단하는 등 통제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폭로된 자료에는 북한 관련 기업인의 이름도 나온다고요? 네, 북한에 살고 있는 영국 출신의 은행가 나이절코이가 지난 2006년에 모색폰세카를 통해서 영국 영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DCB 파이낸스를 세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코인은 1995년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 최초의 외국계 은행인 대동신용은행 은행장이 됐고요. 이후 북한에 계속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DCB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서 금융거래를 하는데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3년에 이미 DCB 파이낸스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내 제재 대상 기업의 금융거래를 도왔기 때문인데요.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또 단천상업은행 등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해서 UN과 미국 제재 대상에 지정돼 있는데요. 재무부에 따르면 DCB 파이낸스가 이들 기업의 금융거래를 도왔습니다. DCB 파이낸스 공동대표로 기재된 북한인 김철삼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모세이 폰세카는 지난 2006년에 DCB 설립을 도왔지만 4년 뒤인 2010년에 법률 대리인 역할을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요? 베트남 보건부가 남부 호치민시의 3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지카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려져서 자생적인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동남아 지역에서 지카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상태고요. 가족이나 주변인 중에도 아직 감염 환자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카바이러스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소득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서 우려가 높습니다. 그동안에 동남아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온 적이 없었나요?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1월에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미국 여성이 지카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었고요. 2월에는 태국에서 20대 현지 남성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베트남에서도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동남아에서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스포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의 프로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프로농구 못지않게 대학농구의 인기도 아주 높다고 하죠. 맞습니다. 특히 주로 3월에 열리는 미국 대학농구 토너먼트는 그 열기가 대단해서 3월의 광란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죠. 한 번 지면 그대로 탈락하는 토너먼트 승자 진출 방식의 대회여서 이변도 많고요. 흥미진진한데요. 거의 3주에 걸친 열전 끝에 어제 남자 농구 최강자가 가려졌습니다. 빌라노바 대학교 팀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팀을 77대 74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아주 손에 땀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다고요. 네. 어제 두 팀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서로 쫓고 쫓기는 싸움을 계속했는데요. 경기 종료를 4초 남겨놓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커스 페이지 선수가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74대 74 동점이 됐는데요. 연장전으로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빌라노바 대학의 크리스 젠킨스 선수가 경기장 중앙 부분에서 넘겨받아 그대로 던진 공이 골대를 뚫은 겁니다. 종료벨과 거의 동시에 던진 3점 슛이 성공하면서 빌라노바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또 갑작스러운 승리였기 때문에 반중의 함성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경기를 앞두고는 노스캐롤라이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전반전은 39대 34로 노스캐롤라이나가 앞선 가운데 끝났는데요. 하지만 후반전 들어서 빌라노바가 44대 44로 동점을 만들더니 역전하면서 후반 5분 29초를 남겨놓고 67대 57, 10점 차까지 점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았고요. 경기 종료 직전에 다시 동점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빌라노바에게 무릎을 꿇고 만 겁니다. 농구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경기가 NCAA 역대 최고 결승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노바 대학교는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사립대학인데요. 미국 대학농구 우승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만에 우승컵을 안았는데요. 198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는 앞서 5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승한 건 2009년이었습니다. 이렇게 NCAA 대학농구 토너먼트가 벌어질 때가 되면 많은 미국인들이 우승팀을 점치면서 내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농구 애호가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매년 우승팀 전망을 내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우승팀을 맞췄나요? 올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캔자스와 노스캐롤라이나가 결승전에서 만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빌라노바는 8강전에서 캔자스에 패배할 거라고 했는데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승팀을 맞추지 못했는데요. 그 당시 11살 소녀로부터 놀림 섞인 편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대통령으로서는 훌륭하지만 농구 경기 전망은 나보단 못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여학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인 것 같다면서 이 사진에 친필 서명까지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여학생에게 자극을 받아서인지 오바마 대통령, 올해는 좀 더 좋은 전망을 내놓으려고 별렀다는데요. 결국은 우승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남자 농구 결승전은 어제 끝났지만 여자팀 결승전은 오늘 펼쳐지죠? 오늘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코네티컷 대학교와 노틀담 대학교 사이에 여자 대학 농구 결승전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코네티컷 대학이 우승할 것으로 점쳤는데요. 과연 여자팀 우승 전망은 들어맞을지 오늘 밤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으며 북부 산간은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평안북도, 함경남북도에서 5에서 10m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가 오후 들어 조금씩 흐려지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1도, 남포 최저 8도에서 최고 22도, 신이주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흐려지겠는데요. 해주 최저 8도, 최고 18도, 개성 최저 6도,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 들어 구름 많고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 5도, 최고 15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 기온 3도, 최고 10도, 선봉 최저 2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전문기관인 스토클룸 국제병화연구소는 4일 발표한 연례 군사비 지출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1% 증가한 1조 6천억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에도 5,96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해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4년에 비해 2.4%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어 중국은 거의 2,150억 달러를 지출해 2위를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872억 달러, 러시아가 664억 달러를 지출해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대평양 지역이 5.4%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49%는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또 유럽의 군사비 지출도 지난해 1.7% 오른 2,280억 달러에 달한 가운데 이는 러시아의 공세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예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동유럽은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90%가 증가했습니다. 전 캐리 미국 국무장관의 중동과 아시아 대평양 지역 방문은 지역 안보 현안들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캐리 장관은 우선 바레인에서 열리는 걸프협력위원회 소속 6개국 장관급 회담에 참석해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캐리 장관은 어제 순방에 앞서 국제연합군이 ISIL과의 전투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다른 나라 업체들의 달러화 거래에 대해 이란에 미국 금융기관 접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가 우선 해제되겠지만 현행 제재 하에 이란이 미국 은행이나 투자기관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라고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과 달러화 거래를 원하는 업체들은 유럽 면압 은행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국민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름과 국가 신분증 번호, 주소, 생일 등이 담겨 있으며 레젭 타이베르도안 대통령과 아흐메트 다부토글로 총리에 관한 정보도 포함돼 있습니다. AP 통신은 이번에 유출된 10개의 신분증 번호를 대조 분석한 결과 8건이 실제와 일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자료들은 루마니아의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자료가 진본임이 확인될 경우 이는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 유출 사건이 될 전망이며 터키 인구의 상당수가 신원 도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얀마 의회에서 오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여사에게 국가 자문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얀마 군부 세력은 그러나 하원 표결 참여를 거부하며 해당 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수치여사에게 정부의 행정과 사법기관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 존장인 마웅마웅 하원 의원은 법안에 명시된 국가 자문력은 수치여사가 행정과 사법권을 모두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치여사는 자신은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에서 국가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이어 오늘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 프랑스는 1.9%, 독일 2.3%, 영국도 1.3%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도 일본이 2.4% 떨어진 것을 비롯해 한국은 0.8%, 홍콩도 1.6% 등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의 지수는 1.5%가 올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의 다우 산업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어제 0.7%씩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듭되는 국제 유가 하락과 일본 N화 가치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kHz, 7,365kHz,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방송에 만나요.